X2 K-lahi QB의 장바구니 Q-무기나 Q-무기나 Q-무기 Q-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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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가만 못 두지 막 시끄럽게 울린 알림은 고요하길 바라 세상이 얼때나 얼때나 요동쳐 다시 요동쳐 다시 엔하이폰 연구소 양 박사 출근 완료 난 don't understand don't understand 뜨거운 불 붙은 DMZ 영원히 던지 명세 잊어줘 조용하게 근데 이게 다 뭐야 엔하이폰 연구소 희승 박사 출근 완료 며칠 religio 뮤직 오 guarded 엔하이폰 연구소 제이크 박사 출근 완료 엔하이폰 성범 박사 출근 완료 N.I.P.M 연구소 선박사 출근 완료 N.I.P.M 연구소 닝큐박사 출근 완료 1 2 커넥 여러분 여러분 후반에는 그래도 콘셉트 가자 어깨옆이 오늘 컨셉 잡고 갈게요 아 바빠 콘셉트 좀 잡아볼게요. 오케이, 셋. 여러분, 근데 저희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N 박사님이 지금 주라고 했던 그 보고서 시간이 늦었거든요. 지금 몇 시지, 여러분? N 어 끝났어요. 잠깐만, 지금 나 나 2시에 지금 환자가 대리하고 있거든요. 아, 난 지금 종성 환자가 좀 위급한 상태여서 재간호사. 재간호사, 저 차트 갖고 오세요. 재간호사. 의사가 펜들고 있으면 펜싸? 와우. 방금 그 갑분싸 치료해 주시죠. 네. 저 어디서? 그 의사님 눈빛 대고. 아, 해보자. 아, 해봐. 저희 연구소라니까요, 연구원. 갑자기 의사가 왜 나온 거예요? 의사가 아니야. 의사가 아니야. 의사가 아니야. 지금 여기 막 출입 금지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병원이 왜 나옵니까? 네. 약간 연구원으로 가자. 연구원 선생님 가자. 연구원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연구원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또, 재윤 박사가 또 세 가지의 탄산음료가 있어요. 눈을 막고, 코를 막고 이게 먹으면 맛이 다 똑같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해보실. 저 해볼게요. 니키 박사가 오케이, 니키가 한번 해봐. 오케이, 니키만 도전? 나도 해볼게. 내 탈 남았다. 내가 네가 하나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맞추면 재밌겠네. 오케이. 이거 바꿔봐. 좋다, 좋다. 이 쪽. 제대로 막으세요, 코. 가자. 아니, 코 내면 어떻게 해? 아, 근데 진짜 저를 전혀 모르겠는데. 거짓말. 아, 진짜로. 다음 거. 이거는, 이거는. 방울 게 첫 번째였어. 마시고 코를 막아야 돼. 계속 코를 막고 있어. 이건 우리가 실험을 제대로 해야지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올릴 수 있어요. 코를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어? 왜? 똑같아. 어, 진짜. 제가 방울 두 개가 똑같았어? 네? 거의 미쳤어요. 오케이, 이번 거 것도 똑같았어야 돼. 이건 어때? 맞춰봐. 첫 번째 게 뭐였어? 첫 번째 게, 그렇지. 이제 빼도 돼. 아,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그거 치... 사이다. 아, 맞다. 사이다, 사이다. 맞아요? 뭐야, 브랜드까지 맞췄네? 그거. 똑같은 거였어. 오렌지. 그리고 맨 마지막 건 뭐예요? 콜라. 오,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두 번째 거. 진짜 모르나 보다. 진짜 모르나 보다. 제의도 해볼까요? 아, 네, 네. 야, 이번에... 빨대가 준비됐어요. 아, 지금부터 코 막아. 이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문제야 되니까. 제가 이거 위로해야 돼요. 이거 아까 해봤는데. 맞아요, 그거 입으로... 아, 이제 빨대가 있어서... 그러면 첫 번째. 제 박사. 왜 제이 형이 먹는 건 더 웃기지? 두 번째. 이게 한 번 확 마셔야 돼. 한 번. 이게... 이거 한 번에 맛이 확 올 수도 있어. 됐어요? 네. 야, 이거 한 번 확 들켜봐. 모르겠지? 코를 꽉 막고... 근데 이거 마지막 뭐 뭔데 잘 모르겠지? 마지막에 헷갈리거든? 모르겠다. 마지막에 조금 헷갈려. 이거 완전 그냥 확 마셔. 저도 헷갈렸어, 진짜 마지막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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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파인애플 마신 알았어요. 고산지, 고산지, 고산지. 저 번째에 먹었다고. 아, 몸에 좋은 거 내가 좀 먹겠다. 야, 탄수 한 번 먹으면 너무 몸에 안 좋아요. 지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야, 여기 의사 불러. 의사 불러, 의사. 형, 마이 쭈, 마이 쭈. 마이 쭈. 이렇게 됩니다, 고삼차 먹으면. 아, 연구 결과예요. 고삼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고민 중인 거예요. 자, 여기 써야겠다. 고삼차를 이제 먹으면, 사람이 약간 아파진다. 코를 막으면 맛이 미세진다. 결과...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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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렛츠고. 제가 검증을 잘해드릴게요. 제 자리에 앉아서 오른다리로 바깥 원을 그리면서 육수는 된다. 바깥 원을 그리면서? 바깥 원. 잠깐만, 원. 원. 이게 뭔 소리예요? 해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 뜬다. 뜬다. 뜬 것 같은데? 왜, 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서. 알았어. 안 돼. 이지. 이지. 바로 해볼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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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궁금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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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발 꼬였네? 신경 안 쓰면 발 꼬이는구나. 야, 발가락이 약간. 방... 방향을 잃었는데? 방... 약간 방향을 잃었는데? 모른 다리로 원을 그리면서... 그리면서 짱구를 그려볼게요. 저는 원을 그리면서 짱구를 그렸어요. 니키는 원을 그리면서 짱구를 그렸어요. 야, 뭐야. 다리로 계속 하면서. 왜 이렇게 귀여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잘 그려. 귀여운데? 사람마다 다른 걸로. 원을 그리면서 짱구를 그려주세요. 그럼 이제 보고서를 쓸까요? 오케이. 다리에 앉아 바깥으로 원을 그리면 숫자 6을 쓰기. 실험 방법. 직접 실험. 결과.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책상이나 무릎에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다 치며 곧 엉킨다 안 엉킨다. 엉킨다는 게 뭔 소리야? 번갈아 가며 치다 머리. 왼손 오른손. 어? 어? 아닌가? 아, 이거 근데 원래 그런 느낌이야. 어? 땡? 아닌데. 어? 이렇게 해요. 아, 아닌데? 아, 아파. 되는데. 이걸 많이 해야 돼. 너무 됐다. 너무 쉬운데요? 그냥 바로.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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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마세요. 보고서가 안 써져요. 잘 안 보고 갔다. 이런데 잘 안 되는 거 같아. 어, 시끄러운 실험입니다. 하나, 둘, 셋. 안 엉킨다. 안 엉킨다. 안 엉킨다.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엉킨다. 저희는 안 엉킨다. 자기 이준을 쓰면 되는 거니까. 과학실에서 장난치면 혼나는데. 어, 뭐야. 인류 1%만 된다는 신체 트릭. 된다, 안 된다. 손가락 웨이브. 손가락 꺾기 등. 유의사 문기기 팀. 이건 뭐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안 된대. 저 안 된대. 저 안 된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저는 눈썹은 돼요. 눈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돼요? 신기하긴 한데. 이게 웨이브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오, 된대요? 어머, 어머. 돼요.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이렇게. 눈썹이. 제이 형은 무조건 되는데. 제이는 뭐. 손가락으로 하는 건 다 될 거 같은데. 나 이거 하면 아메리카노 갓테렌트 초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야? 그 정도인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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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돼? 아우. 뭐야? 1프로네. 뭐야? 이게 뭐야? 이거요? 어떻게 돼? 이거예요? 너 뭐야? 어떻게 돼? 어디다? 너 1류 1%야? 너 뭐하나 했네? 제일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가시죠. Let's go. 1분 안에 건빵 10개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에이, 뭐 가능하죠. 에이, 먹을 수 있죠. 무조건 가능하네. 뭐 30개면 저희가 고민해보는데. 다 먹고 휘파람 풀어야 해요. 저 휘파람 못 부는데, 그럼 어떡하죠? 30개면. 저는 가을이랑 놀 때 휘파람을 갖고 놀는데. 이거, 이거 됩니다. 어, 이거, 이거 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신기해. 뭐, 이게 뭐. 별로 안 신기해. 자, 이분아. 자, 이분아. 못 따져. 그러면, 그러면 한 명씩 갑시다, 이거.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 건빵이 탄수화물이라. 아, 건빵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는 과학을 위해서 해야 돼. 사이언스. 10개. 거짓말. 1, 2, 3, 4, 5. 아니네. 1, 2, 3, 4, 5. 1, 2, 3, 4, 5.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오케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행복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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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죠, 이거야? 그럼 안 잡고 싶은 거야? 할 수 있어. 일본은 생각보다 길어. 이렇게 예쁘게 먹으면은 절대 못 해. 조금 개그해서 할 게 없다고. 지금 빨리 먹어. 그냥 먹고 다시 먹어. 안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어야 돼. 할 수. 7, 6, 5, 5, 3초. 그냥 안 씹어도 3초 수 있어. 3, 6, 5. 2, 1, 2, 1. 땡. 계속 인사 나는 거야. 어렵나? 아니지. 1분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안 넘어가요. 넘어가. 아니지. 하나만 먹어봐. 아니지. 나 하나만 먹어봐. 안 되지, 안 되지. 돼, 돼, 돼. 오케이, 이거 미리 물 마셔놔야 될까? 입을 축축하게 해놔야 돼. 입을 습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10개씩 넣을게요, 그냥. 10개는 안 넣어요. 아니, 삼킬 수 있어. 절대 먹어요. 목숨 걸지 말고. 아니, 알약물 먹다고 생각하면. 알약물 먹어요. 알약물 먹어요. 알약물 먹어요. 진짜 안 돼요. 3, 2, 1, GO! 이거 이빨이 나갈 거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못하겠지? 지금 늦게 맞지? 못해. 야, 제이크 할 수 있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3주 안에 한 번. 그렇지, 안 돼요. 그냥 삼키면 되잖아. 그게 안 돼요. 그럼 삶은 되죠. 침을 많이 모아놓으면 안 돼요. 봐봐, 봐봐. 어, 할 수 있어. 지금 잉크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 진짜. 봐봐, 뭐 이렇게 쓴다고. 안 된다고. 응. 아, 함께 해야 돼. 응. 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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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나보고 하라고. 아, 너무 와. 아, 몰랐어. 와. 왜, 왜 다 웃어? 절대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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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 미치겠다. 절대 안 돼, 진짜. 이게 근데 하나씩 먹는 게 나을까? 네, 한 번에 하면 더. 한 번에 하면 더. 속도가 줄여져요. 그게 나을 거 같나? 한 번에는 절대 못 줄여. 바로 느꼈다. 야, 뭐야? 한 번에 바로 느꼈다. 바로 느꼈다. 왜 이렇게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절대 안 돼. 맞아. 맛은 있어? 나는, 절대 안 돼. 약간 뭔가 딱 느낌이 와. 네, 안 될 것 같은 그, 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와. 한 번 봐. 이게 약간 물 없이 못 삭히는 그런 재질로 만든다. 나 거의 다 먹었는데? 어? 3초 2. 1, 2, 1, 0. 땡. 와, 이거 좀 봐. 하나, 둘, 셋, 넷, 다, 형. 와, 이거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딱 만져보니까 알겠다. 건조하네. 그리고 입에 넣잖아? 그럼 더 확신이 들어, 진짜. 맞아. 아,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희승이 형이 특히 좀 입이 큰 게 있어서. 희승이 형이 입이 커요. 오빠? 아니, 이게 바삭바삭할 때는. 지금 딱 삐를 오지 않아요? 안 된다. 딱 한 입 먹었을 때부터 그래요. 아, 바삭바삭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씹다 보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커져. 이게 밀가루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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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깜짝 놀랐어. 응? 다 먹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뭐. 과연, 안 된다. 한 번 해 봐. 한 번 해 봐. Jedi 안 된다. 아니다. 오. 오.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실패. 없다고. 보고서만 작성할게요. 실험은 재미있다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여러분, 연구 주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열치열 그러니까 열로 열을 이긴다 아저씨들이 이제 온탕이 들어와서 시원하다, 이거? 아, 시원하다, 이거 흑나물 해적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추울 때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도 그래요 더울 땐 차가운 거 먹고 추울 때는 따뜻한 걸 먹어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냉면 겨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열치냉이란 말이에요 아닌데요 맞아요 삼겹살 집에서 겨울에 냉면 안 파는데 어, 그렇네 그렇긴 하네, 그렇네 근데 원래 여름에 막 삼계탕 먹잖아요 여름에 삼계탕 먹지 어, 삼계탕 먹고 아, 어쨌든 그러면 박 씨 한번 가시죠 Let's go 두 개 이어서 단체 할까? 한 번 해볼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신발까지 벗었어 너무 쉬운데, 이거 느끼기 진심이야 오, 잘한다 오, 삼단, 삼단다 이제, 삼단 오케이, 저도 오늘은 내려가고 rin AI sol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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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지짓나게 했어 쿵쿵'd rede 학교에서 보통, 남자애도 중에서 주눅끼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서 초등학교 때 동생 진짜 주눅끼 지昇을 했어요 artwork 받을 때니 한 번 ali 어떻게 나는 나는... 저희 동생이 음악 줄넘기였어. 자, 3단. 잘한다. 오, 스트라이크. 재밌는데? 오랜만에 액티비티 하는 거 하고 재밌네. 줄넘기가 열대는데 짱졌네. 네? 형, 히트 기어 나요? 형, 히트 기어 나요? 야, 나 자기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Let's go. 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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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진짜 떨어지시네. 진작에 하는 거야? 네. 둘, 셋. 진작에 하는 거야? 진작에 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저장 Wieck. 너무 어려워. 이거... 확실해. 하! 와! 아, 장난 아니다? 와, 배지럽나! 자 올라 라이브까지! 물꽃이 피어나 Like a fever, fever, fever 나가! 널 알고 싶어, 널 알고 싶어 신발 너무 좋아 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와! 비싼 값 진짜 많이 나요 아, 이제 이겨봐봐 여기 발 비싼 값 아니에요? 그 뭐, 약간 비상등 비상등 와, 맛있게 한 번 먹어볼까? 이야, 맛있겠다 자, 일단 국물부터 한 숏 드림킹하겠습니다 뜨끈하구만, 아주 그냥 시원해요 좋은데? 근데 원래 여름에 삼계탕 먹어요 어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 진짜, 여름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설렁탕도 난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솔직히 저는 삼계탕 먹고 싶어요 저 단백질이라 2월 7일이야, 2월 7일 2월 7일은 2월 7일은 근데 우리 운동해가지고 단백질 안 먹으면 근소실이야 난 진짜 진심으로 삼계탕 먹고 싶어 이거 먹어요 근데 지금 이거 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성우님만 둘 다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둘 다 먹으면 어디에 있냐 2월 7일이네 2월 7일이네 와, 튼실하네 이거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몇 분 안에 잠들 수 있는지 오케이, 갑시다 3, 2, 1 코너 속의 코너로 이제 과연 식권증은 있는 것인가 진짜 해볼래, 진짜 해볼래 진짜 해볼래? 3, 2, 1 1, 2, 1 1, 2, 2 1, 2 1, 2 1, 2 1, 2 1, 2 진짜 다 잘하네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웃기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체크가죠 이게 대표로 희승이 형이랑 미키가 대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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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게 니키 건데 올라갔는데 니키는 니키가 올랐는데요? 운동 직후에가 좀 빨갛긴 하잖아 니키는 더 상태가 더 열이 많아졌네 올랐네, 열이 Next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진짜 빨리해? 운동했을 때는 몸통이 좀 빨갛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먹으니까 그 장기만 빨개요 치킨이 보이네 닭다리가 보여 닭다리가 보여 닭다리가 닭다리가 실험 결과 2월, 7월이다 쿨링 쿨링 쿨러가 희승이 형 와, 체내 쿨러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뜨거운 걸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땀이 나도 앞으로 안 나겠지 근데 이거 솔직히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몰랐어요 진짜 이거 리얼 과학적인 원리 느낀 점 아저씨들이 맨날 말하는 게 사실이었다 오, 재리 가는데 말하던 게 사실이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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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묶여있어?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이게 무슨 일인가?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지금부터 명확해요. 15분 안에 달걀 속 열쇠를 찾아. 달걀이 어디 있어? 달걀이 없는데요? 이키야, 왜 말 못 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키야, 왜 말 못 해? 뭐야? 달걀이 없어요. 달걀 여기? 말 못 해? 6명의 박사님들은 지금부터 15분 안에 달걀 속 열쇠를 모두 찾아. 이키 박사를 구축해야 하는데 함께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구해야 돼요? 안 구하려나? 근데 꼭 함께. 잠깐만. 함께 꼭 안 구해도 될 거 같아요. 아, 내가 이상하게 먹지 말라 했지? 달걀이 없어요. 달걀 여기 한 개 더 있어. 이거 근데.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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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꺼내요? 어, 뭐야? 어, 뭐야? 오, 나왔다. 찾았어요. 뭐야? 찾았는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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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직가려.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아, 두 개야? 응.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야? 소리 봐. 이거 맞아요? 아, 아, 네. 아, 온전히 꺼내야, 온전히 꺼내야 인정. 여기 동파우더, 설탕, 코코아. 아몬드 가루가 있어요. 뭐 있나 보다. 나 너무 비과학적으로 접근했나? 뭐야, 이런 거. 아, 그거 있잖아요. 뜨거운 물. 이런 게 왜 있어? 막 술안 이런 거 있지 않나? 잠깐 15분이요. 큰일 났네. 리키 그대로 차 탈래? 리키야, 뭐 어떤 짓을 했길래 갇혔냐? 살짝 불려야 되지 않을까? 저 지금 식초 넣어놨는데. 불리면 이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않나? 식초, 막 식초 넣어서 뭐 계란 만들잖아요. 이거 막 설탕 넣으면 알아서 좀 작아지나. 소금, 소금 아니야? 소금? 소금물? 야, 여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영구네, 이젠. 지금부터. 근데 이거 누가, 누가 리키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걸까? 이거 온전히 꺼야 된다고? 저 이거 꺼낸 방법 알아요. 과학을 이용해야 돼. 식초랑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이거 했어. 어, 뭐야? 뭐야, 뭐예요? 어떻게 했어? 식초랑 베이킹 파우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꺼내요? 그냥 해본 거 아니야? 그러게. 재미로 해봤는데. 나도 해볼래. 재밌어. 아, 알겠다. 윤희이를 깨요. 오, 뭐 나온다, 나온다. 이거 뭐 좀 연구원 같죠, 이제? 녹는 거 아니야? 야, 재밌다, 이거. 어, 잠깐만. 뭐 되는 거 같은데? 어? 흰자가 녹나, 이걸 하면? 어? 야, 좀 나왔는데? 오, 나왔다. 오, 나왔다. 오, 나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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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우와, 나왔다. 봐봐, 이거 맞다니까. 오, 녹았어. 아, 클립. 이걸로도 하시나? 이렇게 빼면 되겠다. 이거 원래 영화에서 클립으로 하잖아. 아,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 내가, 제가 이거 본 게 있다니까. 아, 이렇게 거꾸로 돌리고 있으면은 이러면 나와. 이렇게 부풀어 오라면서 이게. 예, 아, 이거 맞죠? 어떻게 뺀 거예요? 이러면 알아서 그냥 밀어줘. 우와우. 이거다, 이거. 여기 열 수 있어. 와, 있다. 와, 있네. 와우. 다 찾았는데요, 벌써? 그 다음 이걸로 열게요. 아, 이거 풀어줘야 돼? 야, 우리 꺼내주면 뭐 해줄래? 줘봐요, 일단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알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시 닫아. 야, 닫아, 닫아, 닫아. 오케이. 형은 됐긴 했거든요? 저는 됐긴 했거든요. 니키를 지금 풀어줘야 될지. 됐어? 근데 이제 고민합시다. 풀어줄까 말까요? 풀어줘야 될지. 니키, 그럼 말 잘 들어야 돼. 열려. 난 니키 구하는 건 잊은 지 오래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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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예에에. 예에. 박하님 너무 잘 중에서 저희 호우. 오우. 어? 근데 그래서 힌트, 오버야 힌트 있다. 아니 이런 거를. 야. 여기도 있네. 여기 안에서 넣어서 글씨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어? 왔나? 아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우. 뭐야, 진짜? 엔진에게 하트 봐있어. 우와! 와, 진짜 냄새네요. 이런 거 있었네. 이것도 있겠다. 두 개를 섞어라. 뭐랑 뭐랑. 베이킹 소다. 아, 맞네. 베이킹 파우더랑 그거 네, 식초. 내가 진짜 맞는데? 네가 웬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이렇게 9주 성공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다, 10분도. 사실 과학은 정답이 없어요. 결과가 있으면 과학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맞아. 역시 에너클락. 역시 과학은 재밌어. 저희 에너클락은 다음 주에도 더 신박한 주제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진이었습니다. 안녕. 뭐야, 끝내는 거예요? 안녕. 오케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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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 야, 야. 야, 뭐하는데. 아, 소리가 너무 웃겨. 동물을 많이 줘. 동물. 오, 이거다! 인생 별 거 없다. 한글자막 by 한효정